10번. In cultures where circular time is given as much attention as linear time. 자 이런 문화에서 어떤 문화야? 자, 순환적 시간이라는 개념과 직선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개념이란 걸 조금 해야 돼요. 읽으면서 그냥 함께 자연스럽게 느낌상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순환적 시간은 뒤에 보면 직선적 시간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는 이런 문화에서 이런 뜻이에요. 직선적 시간은 자기 개발적인 삶에 항상 열심히 살아야지 쉼 없이 막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순환적 삶은 좀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쉬워. People should live out, come more relaxed and stressed free. 사람들의 삶은 비극극 강조 표현이지 훨씬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 Most traditional Aboriginal people work popular hours. 그렇죠. 대부분의 전통 원주민들은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And most two or three days out of each week. 매 주마다 한 2, 3일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 주로 2, 3일 정도 일을 했다. And this is not working as we understand it.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놀러 다니거나 필요한 걸 조금 어디로 다니거나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스트레스 별로 없겠지. 편안하지. They visit, hang out, talk and gossip. Ensuring that the social cement that holds their society together are in good order. 제가 좀 문장은 꼬여있는데 그들은 방문하고 그다음에 hang out. 어울려 지내고 얘기하고 잡담을 나누는다. , , 하면서 이렇게 보시죠. 자, 그 사회적인 cement는 결속이라고 해석하면 돼. 사회적인 결속. 이거 또 꾸며주지. 자, 그들의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사회적인 결속이 이게 주어니까. 동산, 이제가 되겠지. 사회적인 결속이 좋은 질서 속에 있다 이런 거니까 잘 유지되도록 ensuring, 고장을 해주면서 이런 뜻이죠. 이게 일이니? 일 아니잖아.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회가 잘 유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 서로 방문해 주고 잡담만 하고 어울려 지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To live with circular time is to let go of bed line. 그래서 이게 주어야 순환적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Let go of, 마감 날짜, 어떤 기한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So, 순환적 시간은 뭐를 장려해? 명상을 장려하고 게으름 피우는 걸 장려하고 노는 것을 장려한다. It is often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for or dead people who take their food off the pedal to find a richer,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 자, 그래서 그것은 종종 가장 커다란 놀라운 글 중에 하나이다. 누구누구에게만 나오면 되거든? For people,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자, 그들의 다리를 페달 위에서, 페달 위에다가, 페달 위에서 다리를 떼는 사람들이지. 뭐하기 위해서 페달 위에서 다리를 뜨냐? 더 풍부하고, 더 단순하고, 더욱 더 가치 있는 삶. 같이 보상을 주는 삶을 찾기 위해서. 자, 그들의 페달 위에서 다리를 떼는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놀라운, 가장 놀라운 것도 중 하나입니다. Their bodies are rested. They enjoy better health and they smile more. 자, 그들의 몸은 더욱 더 쉬게 되고 그들은 더 건강한, 더 큰 건강을 즐기게 된다. 더 건강한 생활을 즐기게 된다. 그들은 더 많이 웃게 된다. 더 자주, they create and play and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be a child. 그들은 만들어내고 놀고 그리고 기억한다. what it was like to be a child. 아이였을 때와 같았던 것들. 즉, 아이였을 때의 삶처럼 지금 이 수납적 시간을 가지고서 사는 삶은 그렇게 재미있는 삶이다. 여유 있는 삶이다. 하는 거지. 자, 이거 나오면 완전한 문장 나오고 밑이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겠지? So, the journey from A to B was seldom straight and never narrow.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여정은 거의 스트레이트, 직선이거나 결코 좁지도 않다. 이런 뜻이죠.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러니까 관계보상 외열이 나와야 돼. their ability to assess subtle, details increase. 그들의 이 미묘한 이 세부적인 것들에 접근하는 능력도 증가한다. they bris in world. 그들은 세상을 들이마신다. 여유 있게 세상을 다 느끼면서 산다. 세상을 들이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답은 5번이 되겠죠.